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셀트리온의 전체적인 코스피 코스타가 1% 이상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사명제는 좋은 흐름을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이어졌죠. 셀트리온은 3천원 오른 17만 천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0원 올라서 6만 1600원, 셀트리온 제약은 1500원 올라서 8만 94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사명제가 다 좋았던 이유는 오늘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듯이 셀트리온이 에브비와 특허 합의가 완료가 돼서 플라이마가 내년 7월부터 미국에서 판매 가능하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브비는 지금 휴미라가 미국에서만 21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단일의약품으로는 전세계 판매액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블록버스터죠. 이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이거의 고농도 제형으로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CTP-17이 내년 7월부터 지금 미국에서 판매 가능하다. 가슴이 조금 웅장해지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우리가 조네디 조단님의 블로그를 통해서 유플라이마가 지금 유럽에서 유럽 조달 시장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몇 건의 조달이 낙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이후에 아주 지금 정말 정말 큰 시장인 미국에서 내년 7월부터 판매가 가능하도록 특허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되는 진짜 셀트리온의 한 해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오시밀러가 셀트리온의 CTP-17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21조원 시장에서 과연 몇 퍼센트 정도를 시장은 잠식할지 진짜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에게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셀트리온이 개발한 유플라이마는 EMA로부터 벌써 허가를 획득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저농도 대비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염, 구연산염이라고 하죠. 이것을 제거한 제형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시장 재무율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 대비 셀트리온 설명제가 조금 올라서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우셨죠? 이따 9시 정규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